어디봐 머리 예쁜데 왜 잘르려고 그래 너무 길어 아이린 선생님 여기가서 가운 입어 와이파이 넣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앉으래 여기 앉으래 무슨 머리 해달라고 얘기했어? 아니 아니요 니키스키 어떻게 뭐 할거야?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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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되지 사진을 보여주면 되지 이게 얘는 엄마 머리카락하고 내 머리카락하고 중간 가느다란 희말이 없는 봐봐 띄쳐봐 니가 원하는 머리를 딱 제시를 못하면 땀 뺏기가 어려워 제시를 못하면 우선은 하얀 언니가 만대를 해줄꺼야 내 맘대로 하얀 맛좀 봐라 맛좀 봐라 맛좀 봐라 맛좀 봐라 네요가 밑으로 너무 많이 내지만 제시를 못하는 네요가 밑으로 너무 많이 내지만 이렇게 짧아져 그래서 그냥 왜냐면 요정도 만약에 이렇게 짤었잖아 짤어서 네요가 들어가면 머리가 짧아져 그래서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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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네요 그 사진을 스크린샷을 해서 언니한테 컨튜니즐리 보여줘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응 컬러라서 많이 상했지 응 머리가 그냥 빠시시시시시 빠시시시시시 어우 여보 빗질도 안 돼 빗질도 안 돼 오우 어? 네요? 나 빨던 거 나 빨던 거 나 뭐 물 럭 우리 큰 딸은 머리를 자르고 간 다음에 두통이 없어졌어 그 너무 무거웠던 거야 응 숱도 많잖아 어 어 걔는 진짜 그만큼 잘랐으면 무게를 많이 덜어냈지 아우 비찍이 안 돼 아우 비찍이 안 돼 머리카락이 꿈 있긴 한데 많이는 없어 네 머리가? Look at the color 너 가져, 세이브 해줘? No 그 머리 꼬랑지는 아직도 갖고 있다? 애슐리꺼? 버려야지 근데 아무도 안 봤어 나도 신문지에다 둘둘 싸놓고는 그냥 쳐박아 놓긴 했는데 안 버리게 되네 그런 머리로 언제 또 해봐 내가 키체인으로 만들어줄까? 싫다 그러네 엄마가 더 변했어 변태야 엄마가 레인보우 컬러를 해가지고 키체인으로 만들어줘 아 그래서 그거를 도네이션 할까 그랬더니 머리카락 다이 해서 안 된다며 염색했기 때문에 그거지?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게 그건 아닐까? 염색한 머리 안 된다는데? 염색한 머리 안 된다는데? 염색한 머리? 응 응 염색한 머리가 염색한 머리 돼서 안 된대 염색한 머리 염색한 머리 염색한 머리 손으로 잡고 있어 안 떨어지게 여기서 기다려줘 안 돼 너 아직 인 프로그레스 염색한 머리 유지 여기서 먹을까? 왜? 여기 좋다야 여기서 한번 사보자 있나? 마카롱 너무 이쁘다 엑스펀셉하겠는데 외길런 마카롱은 얼마야? 가서 보고 와봐 2.80x1 뭐 조금 비싼거야 어? 2.80x1 뭐 조금 비싼거야 뭐 조금 비싼거야 2.80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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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x1 2.80x1 3.80x1 3.80x1 2.80x1 3.80x1 이게 박스카치리 세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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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아냐? 카페 여기가 뭐니? 여기가 뭐니? 와우, 그치 보여줘요 너와 함께 와나?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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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디, 소스, 대체센.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게 궁금했는데, 이거구나? 골드. 이 애기는 혼자서 열심히 발라보고 있어. 어디보자. 이거 괜찮다고 물어도만. 이게 포뮬라가 바뀌었대. 이거 예쁜데? 사이즈 딱 맞고. everything. 이거 비싸겠지? 세무야 완전 세무야. 여기. 이거 비싸겠는데. 188. 안 비싸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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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예쁘다. 이거 빨간색색. 이 색은 정말 빨간색. 이 색은 더 빨간색. 이 색은 더 빨간색. 이 색은 더 빨간색. 이 색은 더 빨간색. 그색은 더 빨간색. 이 색은 더 빨간색색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색은 더 빨간색. OK We should mute this so we don't get copyright music 너무 작아 예쁘지? 예 예쁜데 188불 괜찮아요 5,990불 5,990불 레더가 아닌가? 레더가 아닌가 보다 근데 괜찮은데? It looks like leather 어? 레더가 50불일 수가 있나? A markdown though from 98불 98불 Ashley would love it I don't know if she'll fit her 여기가 파리 이거 바지 바지 리턴하러 왔다가 바켓에 보고 괜찮아? 나한테 말했지 전혀 안 알려줬요? 아니 Isn't it? 네 넌? 아, 이게 60분이예요. 아, 이런거 청소도 하는구나. 깜짝 놀랐네, 진짜. 클리닝을 저렇게 해야지. 잠수복을 입고 하네 근데. 빠질까봐. 지금 브런치 좋다고. 어, 머리도 했겠다. 브런치가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 음식이 은근 맛있어. 또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어봐. 저번에 그 집은 맛 없었어. 내가 브런치 하다고? 어, 나는 왜 그림이 없어. 어? 나는 왜 그림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림이 없어. 나도 그림 있는거 줘. 왜, 나는 브런치 안줬어. I want brunch. 모닝 컴버? 올리비아, 너는 모닝 컴버를 쭉 먹잖아. 나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꼭 먹는데. 나는 마말레이드 브렉퍼스트로 먹어야 되겠다. 올리비아, 너 이거 먹고 싶은거 아냐? 이거? 어? 아니요. 저거는 조이선팬 소스. 그리고 팬케이크가 없어. 어, 팬케이크가 있는걸 먹을려고? 오, 팬케이크가 있는걸 먹을래고? 오, 팬케이크가 있는걸 먹을래고? 네. 음, 커피 냄새가 좋군. 네. 오, 팬케이크가 있는걸 좋아. 나는 머리가 너무 길게. 오, 팬케이크는 너무 길게. 이거 원하는 게 맞아? It's not as looking good as the other ones. 좀 굉장히 베이직한데? 베이직? You know basic? 네. 내꺼 봐라 내꺼. 내가 써니사이드 업으로 해달라 했더니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네. 이거 흔들리는 것 봐. 노란 자가. You guys have everything looking for you guys. It would be good. Bona potato. 또 오랜만에 Bona potato. 꼭 와줘 봐. sake. 그 맛이야? first try. 그럼 저기. 할 mega 게잘이. 그 programming. 고고고고. 그럼 지금 저기. 이거 진짜 이거? Translator. 여파로 인하이. r. 내가 모르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